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훈 씨하고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이런 선거에 해도 4월 10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분들한테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래프거든요. 여러분들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가 나오고 미래통합당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고 그다음 좌우가 다 일치하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여러분 숫자가 거의 10%대로 큽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의 숨처가 더해 준 거잖아요. 평균 여러분들 10점 마이너스 10.94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0.15 뭔가 하니까 얼추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22% 정도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게 4.15 총선 부산시 읍면동 상황인데 이런 선거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은 18개 선거구고 읍면동 훨씬 많을 겁니다. 이게 동 가장 여러분 최고치가 부산 검정 선두구동 25.36 부산 검정 선두구동 마이너스 25.56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를 계속해서 이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한쪽에 사전투표를 훔쳐서 다른 쪽에 더해 주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앞부분만 좀 잘라봤습니다. 부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산 이 부산이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이름들 더 크니까 더 여러분 생생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읍면동 차원에서 훔친 것만큼 더해 준 겁니다. 훔친 것만큼. 그래서 항상 플러스 값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무슨 사기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한쪽에서는 감소 한쪽에서는 정감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벌을 내리는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득표 조작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부분만 좀 잘라봤습니다. 이거는 선거구별로. 이거는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이거는 읍면동까지 한 것이고 이거는 18개 선거구를 조사한 겁니다. 더불 선거구에 부산특별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게 선거가 맞습니까 이게 도덕질이지. 이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플러스 4.8%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4.31% 한 군데에서도 여러분 이긴 것이 없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확률로는 2분의 1의 18성입니다. 아마 수경분의 1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도 이길 수 없는 건 왜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규칙을 사용하여 표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찾아지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또 먼 거 아니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은 좀 많이 하죠. 꼭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외국민투표는 몇 표 안 되지만 또 무재합의 이름 조작하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jih님이 보내준 이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냥 여기서 이런 탁탁 눌러면 그냥 전국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산 부산 부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탁 누르면 그냥 찍하고 나옵니다. 얘들아. 당일 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조작을 적게 하죠. 관외보다 우편보다. 또 이러면 관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찍하면 그대로 쫙 나옵니다. 관외.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컴퓨터 게임인 겁니다. 그다음 제외국민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외국민투표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대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대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올 쫙 눌러면 쫙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대구 광역시 쫙 나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조작한 거 여러분 대구 쫙 나오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쫙 나오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 몇 표를 훔친 때까지 다 여러분 계산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거소는 조금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다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동훈 씨 생각이 이런 선거를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만 잘하면 이런 선거를 해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거를 해도. 부산의 모든 읍면동에서 다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 프로그램의 규칙을 이용해야 다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한테 다 이렇게 전달되는데 이런 선거를 계속하는데도 4월 10일 총선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한동훈 씨 생각이잖아요. 직설주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통령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후제를 지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굿 있죠. 사바북도 하는 굿. 굿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선거를. 어떻게 이러면 이런 선거를 가지고 이기겠냐 이야기.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데 이걸 54살이 되는 한동훈 씨가 얼마나 나는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권을 대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 주니까 대권을 내가 해야겠다. 애시당초 대권 따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정직해가지고 그렇게 이런들 부정의해가지고 어떻게 대권을 노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돼지 개도 아니고. 나라가 침략당한 일을 침묵할 수 있는 그런 54살짜리 한동훈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권을 간단 말입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야기. 우리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나는 이길 줄 알았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합니까. 4월 10일 총선은 총선 윤 대통령을 미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면 내가 좀 안전할 거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는 한 사회의 여러분 건강도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동시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선거 부정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전부 다 드러내는 거죠. 이걸 부정하고 다른 거가 여러분들 사람이 참 괜찮다. 그 사람이 참 똑똑하다. 그 사람이 뭐 아주 그 사람이 참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4.15 총선에서 부산특별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 차이값을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의 18성 2분의 1을 18개 곱하기 그다음에 뭡니까 2분의 1의 또 18개 곱하기 2분의 1을 36개 곱하기 확률입니다. 수경분의 1의 확률이 2020년 4.15 총선 부산특별시 관내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긴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라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깔아뭉긴 건 그냥 대법관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뭡니까. 그냥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걸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이걸 이런 선거가 일어난 데서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고 계획을 위한 그런 국회의원수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건 자유인데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지적으로 불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실한 겁니다. 이걸 더 젊은 한동훈 씨가 이런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동훈 씨 생각은 뭡니까. 이게 정상이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도 이길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정상이 아니잖아요. 꼭 같은 일이 4월 10일에 일어날 건데 아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만 나무랄 게 없는 건 나라 전체가 미쳤으니까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대부분 다 미친 겁니다. 나라 전체가 미쳤으니까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다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대통령께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다. 대법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조선중앙동화 여러분들 중견 칼럼 미스트들이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나라가 미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선거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그냥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 선악 개념도 없고 정의부정의 개념도 없고 악과 여러분들 먼저 사악함 개념도 없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덮을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뭐를 뭡니까. 무가 진실이 있고 무가 사실이 있겠습니까. 온통 조작을 하더라도 뭡니까. 그냥 다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씨나 김경률 씨가 그렇게 하고 다닌 걸 보게 되면 저 사람들 참 어떻게 저렇게 참 내보다 한 10년 정도가 젊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이러면 떠들고 다니고 상황을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고 공천만 잘하면 우리가 이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 이번 기회에 참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것은 내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이 되면 그냥 다 올바르기 때문에 내 이익이 되면 우리 편이 부정성과 조금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조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더 이상 뭐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4년간 참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고 오늘도 무슨 뭐 장외투쟁을 나가라 이런 분들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나간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전부를 걸고 여러분 이거를 하루에 뭡니까 근무 시간에 12시간 14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까지 밝혀낸 겁니다. 그런데 내보고 14시간 일을 하는데 또 나가서 장외투쟁을 알아 정신인간 정신료를 놓은 겁니다. 정신료를 놓은 거죠. 저는 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과감하게 손을 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치료하게 추구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칼같이 끊고 몹니까 그냥 돌아서 버린 겁니다. 집에 식구들 넘어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맺고 끊는 게 너무나 맹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0일까지 남은 것이 이 사전투표자를 조작을 할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그래서 이제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 개수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냥 촬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표수 레벨로. 만 4천 개에서 각 투표소마다 캠코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실제 투표한 사람들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죠. 스타비치를 가지고 이러면 숫자를 적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한 가지가 투표용지의 진본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인쇄 날인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이 2주 끝날입니다. 2주가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선관위가 계속 뻣대고 이리쏭 저리쏭 그렇게 아마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대통령께서 한동훈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대통령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앞날을 위해서도 정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전혀 뭐 그런 데 대한 뜻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가끔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 내가 뭐 대통령하고 무슨 이익이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가끔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오늘 4시 50분에 시작된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내일은 또 토요일이네요. 좀 편안하게 또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한 2개월 전부터 소개하는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신학하고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켜 쓴 아주 대작입니다. 책이 좀 두텁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둑놈들 시리자 선거 부정을 해부한 도둑놈들 1군부터 5건이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정권 보존의 중요성을 각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감사합니다.